이 뮤지컬의 꿈을 꾸는 걸까? 믿을 수가 없이 꿈을 꾸는 걸까? 이 뮤지컬 속 개설처럼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뮤지컬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완벽한 라인업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꿈 뮤지컬 데스노트의 새 배우 고은성, 김성찬, K. 어서오세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은성입니다. 고은성 씨. 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K는 뭐 컬트쇼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멤버들하고. 러블리즈 멤버들과 함께 나오셨었고. 뮤지컬을 하시네요. 네, 이번에 이렇게 데스노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김준수 씨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네, 저희 대표님이 이제 준수 대표님이신데 제가 팜트리 아일랜드라는 회사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야, 거기 김소연 씨도 계시고. 네, 맞아요. 선아 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계세요. 여기도 몇 번 왔다 가셨거든요, 사장님께서. 아, 진짜요? 네. 잘 지내시죠? 얼마 전에 왔다 갔죠. 얼마 전에 스페셜 DJ도 하고 가시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야, 뮤지컬 쪽으로 완전 쭉 끌어주겠네, 사장님이. 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고은성 씨는 처음입니다, 컬트쇼에. 네. 실제로 보면 더 잘생기시죠. 아, 야, 야, 야. 엄청 잘생기죠. 들어오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아죽 잠바도 빛나고. 너도 잘생겼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지수 씨께서. 어머, 비주얼이 무슨 비주얼이야. 그러니까요. 김성철 씨도 컬트쇼 처음이시고. 아, 잘생기셨다. 흥남이시네, 김성철 씨도 아주. 아, 우리 지금 홍보하고 있는 데스노트.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공연은 지금 오픈이 돼 있죠? 네. 충무마트홀 근처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어, 알아요. 거기 맛집 투어 갔다가 오는 길에 봤어요, 오는 길에. 어, 저기 보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할 때마다 형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서 그래요. 자, 그럼 홍보 한 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대놓고 홍보. 고은성 씨도 하실래요? 네, 뮤지컬 데스노트는 대한민국 2022년을 강타할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4월 1일부터 지금 공연 시작해서 공연하고 있고요. 6월 26일까지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있는 김성철, K, 고은성의 공연을 사랑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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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매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매진이 되었어요.. 6월을 딸 것까지 다요? 이제 마지막 티켓 오픈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4차만 남았는데 그전까지 다 매진 지금 조지훈씨가 내가 장렬하게 티켓팅 망한 그 뮤지컬 이 정도로 문자를 할 정도면 티켓팅 실패했다라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가 보구나 이 데스마트가 지금 몇 번째 공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세 번째 공연입니다 처음이세요? 공은석씨? 전 처음이에요 설레셨겠어요? 사실 설레다기보다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초연 재연하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 완벽하게 돼있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어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막상 배우 입장에서는 와 좋다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네요 꼭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염사를 부려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도 그래서 근데 재밌게 연습했고 지금 공연 하면서도 하루하루 계속 재밌고 하루하루 계속 다른 게 느껴지고 해서 이 작품을 계기로 아마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성장 더 성장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고 성철씨는 어때요 이 작품? 저는 뭐 은성이 형한테 기대서 부담 다 가져가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편하게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더 놀고 있어요 제일 좋은 말이죠 즐기는 자는 못 이기죠 그럼요 우리 K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데스노트를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원작이 네 만화도 너무 재밌게 원작을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제가 미사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아직도 좀 꿈 같아요 제가 무대에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K하고 성철씨는 아주 즐기고 계시는데 지금 공은석씨만 좀 부담이 아직 혼자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 그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본 만화가 원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었던 영화로 나왔었던 영화로도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이 노트를 줍게 되는데 그 노트가 데스노트라는 노트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적으면 이름을 적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어떤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거죠 한 사람이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을 쥐어줬을 때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 면에서 이제 라이터가 하게 되는 어떤 선택들을 하여금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성씨가 맡은 라이터라는 역할이 네 라이터 데스노트를 이름을 적는 역할이에요 네 노트를 줍게 되는 인물이에요 주연이고요 핵심이물 주인공이죠 주인공 네 그게 되는 또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라이터 라이터를 이제 거의 숭배하듯이 신처럼 사랑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 라이터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랑을 넘어서 신 존재로 숭배까지 하는 라이터만 찾는 그런 아이돌 역할입니다 아이돌 역할 성철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에리라는 역할인데 사실 이게 저희 원작이 만화랑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게 좀 양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2시간 한 20분 이내에 축소를 시켜놔서 사실 그 저희 작품의 주된 재미가 사실 라이터랑 엘이 두뇌싸움을 하는 두뇌싸움 그러니까 라이터라는 인물은 키라라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살인마인데 엘은 탐정이에요 그래서 탐정이야 이렇게 찾고 계속 싸우는 서로의 시점에서 싸우는 얘기 그리고 미사는 또 제2의 키라로서 이제 2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뮤지컬로 축소가 돼서 저희 뮤지컬에서는 사실 라이터랑 미사 얘기하는 정의와 엘이 얘기하는 정의가 싸우는 그런 얘기로 조금은 각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화랑 애니메이션 원작을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들께 그만큼의 방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축소해서 그나마 좀 재밌는 장면들 좀 보여드릴 수 있거든 하이라이트 느낌의 하이라이트 느낌 만화보면 엘이 계속 초콜렛 계속 먹잖아요 머리 많이 써서 맞아요 뮤지컬 할 때도 혹시 초콜렛을 드시나요 브라운이랑 사탕을 항상 들고 다니고 이게 엘이라는 캐릭터가 먹는 이유가 밥을 안 먹는데 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버릴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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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 걸 계속 찾거든요 예전에 주윤발이 도신에서 그렇게 초콜렛을 먹었죠 그렇죠 까서 먹고 이수식에 이렇게 물고 듣고 웃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희 세대입니다 문자 좀 읽어볼까요 김혜숙씨 은성철폐요 테니스씬 정말 탄력 있어요 테니스씬 끝나고 숨을 헐떡이는데 연기인지 진심인지 보는 사람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테니스를 쳐요 무대에서요 네 테니스 공은 없는데 테니스 경기하는 씬이 있어서 테니스를 치는데 그거 진심입니다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헐떡거리게 돼요 막 치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네 테니스가 진짜 이게 공이 없는데도 진짜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연습실에서도 사실 그래서 동작을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휘두르는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1, 2분 해보니까 이게 노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연습했죠 운동도 힘들어? 네 마트 하트 하시는 거니까 마스크도 끼고 연습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테니스가 진짜 힘든 운동이에요 세계 3대 힘든 운동 중에 3위가 테니스거든요 진짜요? 1위가 폴로 폴로 날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2위가 뭔지 까먹었네요 3위가 테니스예요 실제로 쳐요? 칠 줄 알아요? 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이 작품 연습한 계기로 운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길래 이거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재밌게 또 좋은 운동이라고 네 성철 씨 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제 은성 형이 테니스 배운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하려고? 따라서 실제로 대결하면 재밌겠다 공 없이 하다가 공 2시 하면 어떨까 궁금해 그건 이제 공연 끝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공 치지도 못해가지고 자 K님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4392님 저번 주말에 데스노트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K씨가 묶인 상태로 부르는 씬이 있던데 파워풀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묶인 자세로 불러야 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장면이 있나 보구나 어떻게 묶인 왜 묶었어요? 결박당하거든요 라이터가 묶었어요? L이 저를 묶어버려요 왜 그래요? 왜 묶어버려요? 제2의 키라기 때문에 제가 꼭 잡아야 돼서 묶고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그런데 묶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씬 또 노래도 되게 파워풀하고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노래예요 난 나갈 수 있어 나는 여기서 풀어요 저는 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노래할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그럼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장면 노래를 지금 넘버로 불러주실 건가요? 오늘은 아쉽게도 결박을 당할 수가 없어서 아니 묶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줄 많아요 우리 성철씨가 묶어줄 수 있어요 제가 잘 묶을 수 있어요 희망찬 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노래인 비밀의 메시지라는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어느 장면에 나오는 노래? 이 메시지 곡은 제가 이제 라이터를 만나기 전에 녹음실에서 부스 안에서 난 이제 라이터를 만날 거야 진짜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가사에 좀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비밀의 메시지 K의 비밀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도 되게 비밀스럽네요 음악 드릴까요? 네 Let's get it 내 손을 꼭 잡고 어디든 함께 떠나자 원하는 색으로 물들여 세상 모든 걸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내 생명의 반을 바쳐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이제야 난 알 수 있어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오직 사랑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이야 너와 나 반드시 만나야 해 멀어지지마 둘만의 신호를 보낼게 둘 만의 신호를 보낼게 날 느낄 수 있게 너의 이름 부를 테니 너도 나를 찾아와줘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이제야 난 알 수 있어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온 세상에 보여주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힘 우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힘 우리는 반드시 만날 거야 감사합니다 러블리즈 때 들었던 발성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 다르네요 그렇죠 뮤지컬 발성은 따로 레슨을 받은 모양이에요 네 레슨을 지금도 계속 받고 아 받고 있구나 어때요 뮤지컬에서 노래하는 거하고 평소에 우리 러블리즈 활동할 때 러블리즈 노래할 때는 마냥 예쁘게만 제가 마냥 예쁘게만 사실 노래를 할 줄 아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뮤지컬을 하면서 내 안에도 비욘세가 있다라는 걸 비욘세가 있었구나 그래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케이의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시겠어요 보러 가시면 좋은데 매진이 됐대요 맞아요 하차가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파이팅 네일혜씨가 네 우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줄 3548님께서는 여기가 극락인가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9193님 케이팝 케이 드라마 이제는 케이 뮤지컬 오 케이 뮤지컬 케이 뮤지컬 그대를 씹어먹은 건치 틴커벨 케이 아유 건치여유 감사합니다 임유리씨께서 어제 뮤지컬 봐서 아직 못 태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노래 드릴 거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뮤지컬을 한번 보면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오래가요 여운이 오래가는 여운이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괜히 맞아요 괜히 그렇게 돼 자기가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맞아요 성철씨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돌아오신 거죠 네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5년 동안 뮤지컬 하나 했는데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가 오랜만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잠깐만 죄송해요 음악이 나오는 건요 좀 닥치고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입으로 넘어와서 입으로 넘어와서 계속 얘기해볼게요 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나도 좋아 컬퓨터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궤변할 수가 있대요 음 특별 초대성 뮤지컬 데스노트의 고은성, 김성철, KC와 함께 이 무효문을 열 거야 열 거야 열어버릴 거야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오니까 좋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음악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네 네 얼마큼 좋아요? 아 너무 좋고 진짜 행복합니다 무대에 있을 때 그럼 표정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또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더 행복하고 있습니다 성철씨 오시기 전에 이미 팬들이 보내준 도시락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네 챙겨주신 분들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팬들도 많으신가 봐 고은성씨도 그렇고 그렇죠? K씨도 뭐 그렇지만 다 고릴라창이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난리 난리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 구민지씨께서 김석철 너무 화나 너무 잘생겼어 라고 화를 내주셨어요 구민지씨가 경상도 분이시죠 경상도 분 같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차유림씨 미치겠다 정말 고은성 미소 녹는다 진짜 미소 녹는다 진짜 이거 근데 7608님은 우리 K씨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성철오빠 저 오빠 뮤지컬 보러 가려고 라색했어요 근데 그 흰색 티셔츠 한 장으로 계속 돌려입으시나요? 어깨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무대의상인 거예요? 아 비슷합니다 저건 완전한 무대의상은 아니고 저 정도로 늘어나 있긴 한데 티셔츠 한 장은 아니고요 설마 의상인데 의상인데 주마다 하나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말 오면 늘어나 있을 거고 주중 초에 오면 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맨발로 연기를 하시나 봐요 네 거의 맨발로 있어요 발가락 싫겠다 발이 싫었겠다 그죠? 발이 시럽진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LED판이 있어서 따뜻해요 좀 뜨뜻하겠네요 그러면은 네 너무 따뜻해요 사진 보니까 발을 포개고 있어서 발이 시려운 줄 알았잖아요 아 저거는 캐릭터가 저 발을 이렇게 부비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겁니다 되게 신기한 개인기가 있네요 엄재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꼈어요 대단합니다 발가락 깍지를 끼고 있어요 네 깍지 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함다은 씨 은성 씨 이거 직접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은성 배우님 마지막에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바로 나오나요 신기 그런 거 보면 그치 진짜 신기해서 오페라 글라스로 자세히 봤어요 오페라 글라스가 이제 이렇게 망한 건 같은 거죠?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콧물도 흘려요? 이렇게 네 콧물 진짜 나와요? 나죠 콧물은 제가 흘리려고 흘리는 건 아니고 나오니까 그냥 눈물이 나면 이제 콧물이 같이 나는 구조인데 그게 구조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콧물도 흘려요 가끔 침도 흘려요 저는 좀 같이 연결되어 있나 봐요 예전에 이제 비염이 좀 있었었는데 눈물이 나면은 눈물이 처음에 나다가 갑자기 콧물도 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0대 중반대는 콧물이 나면 무대 위에서 콧물을 계속 닦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콧물도 자연스럽게 흘리게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닌가 물이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죠 그냥 거스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감정을 잡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사실 근데 그 감정을 잡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이제 감정을 잡으려고 하면 감정이 잘 안 잡히고 그 공연을 쭉 이어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연하면서 쌓였던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서 터지는데 사실 그 감정은 되게 갖고 싶었던 뭔가를 가졌을 때의 기분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거잖아 되게 좋은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물러오는 거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뭐 그렇게 많아요 과정들이 뭐 그래서 눈물 콧물 뭐 침 다 나는데 물이란 물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덜 흘려보려고 으락중입니다 아니 왜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82802 음성님 성철님 커튼콜에서 활짝 웃으면서 포옹할 때 진짜 즐거워 보여요 찐친 바이브 최고예요 커튼콜은 진짜 재밌어요 커튼콜 너무 좋죠 그리고 한번 만들잖아요 뭐 할까 고객님 포옹한 걸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니 은성 형이랑 저랑 한 7년 전에 처음 봤어요 아니야 더 됐지 7년 전인지 아 8년 전이야 8년 24살 형 25살 그치 정확한 성격이시네요 라이토랑 엘의 좀 느낌 느낌이 그런 게 있네요 지금도 그 역할이 계신 것 같아요 있어요 메소드예요 지금 재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무대를 같이 쓴 적은 없어요 아 처음인 거야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스물 저 스물 네 살 형 스물 다섯 살 20대 초중반에 배우들이 많이 없었어서 되게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대에 같이 서니까 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너무 좋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 우리 둘 다 이런 느낌 진짜 그랬다 가끔 분장 받으러 갈 때 형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우리 열심히 살았다 왜 갑자기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 문득 그러네 열심히 하자 성철아 오늘 열심히 좀 라이브도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열심히 하자 컬투스에서도 두 분이 노래하시면 다시 한 번 그 감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컬투스에서 둘이 라이브를 하고 있네 물 드시고요 물 많이 먹으면 또 눈물 콧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거 저장해 놓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놈들은 괜찮은 놈보예요 고은성 김성철씨가 같이 놈의 마음속으로 이게 언제 나오는 노래예요 K씨 이거 놈의 마음속으로 이제 그 테니스 씬 그 정말 중요한 테니스 씬에서 부르는 넘버인데 두 분이 테니스를 격렬하게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진짜 이거는 직접 보셔야 이 희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는 이걸 치면서 부른다고요 네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놈의 마음속으로 놈의 마음속으로 좋아 키라가 둘이면 죽일 수 있잖아 내 얼굴을 봤잖아 도대체 얼마나 눈치챈 걸까 보여주시지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봐 퇴반하시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속에 곧 터질 듯한 강한 에너지 날 죽일듯이 불타오르는 그 눈빛까지 한데 모아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너인 거야 벌써 미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참 모두 다 꺼내봐 그래 키라에 숨겨진 무긴 사신이 치자 빈틈을 보여 봐 공격을 하는 척 위장을 하고 방어를 하지 알겠어 다 보온 너의 마음 자 따라와봐 저 땅 끝까지 멈추지 말고 난 불꽃처럼 타오를 거야 저 하늘 아래 그 누구라도 난 관심 없어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세상에 우리 둘 뿐 잠깐 정신을 차리자 이건 나답지 않잖아 안 돼 반드시 이긴다 나는 끝까지 쫓아와 정말 집요한 놈이 군초와 도전을 받아주지 되받아 지고 또 폭력하고 정신 잘리면 난 어느 순간 너의 의식 속 그 깊은 곳에 파고들어가 너의 눈으로 이 세상을 가 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 다 뒤섞기고 또 뒤엉키고 내 머릿속에 나의 의식이 비명을 질러 원하고 있어 너 하나만을 미친 듯이 반드시 그 상을 낸다 너의 숨통을 내 머릿속에 나의 의식이 비명을 질러 브라보 브라보 미쳤다 케미가 너무 좋은데요 케미가 너무 좋은데요 에나제 말이죠 네 맞아요 동기라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야 이어포 터지는 줄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김공원씨 모르세요? 몰라요 사공위원님 오늘 걸트쇼 돈 받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오늘 방청객 나갈 때 돈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네 많이는 아니고 2천원씩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죠 그죠 확 물리오네요 1796님께서 은성님 성철님 라이브를 실제로 듣다니 실제로 듣다니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PS 고용보로 꼭 갈게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저희 사운도 괜찮습니까? 컬투쇼 사운도 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극장 같은데요 맞아요 소극장같이 소극장이죠 뭐 맞아요 앉아계시고 하니까 느낌이 박상준씨 문자를 우리 K님이 하나 직접 읽어주시죠 오케스트라에요 K님이 콘서트 씬에서 여러분 사랑해요 외칠 때 밑에서 머리 위에 하트하고 있어요 진짜요? 박상준님이 그 오케스트라 직접 연주하시는 분인가 보다 네 근데 하트를 외치고 계신지는 저도 몰랐어요 어머어머 안 보이니까 네 제가 항상 애드립을 무대 때 외치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외쳐야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객석을 바라보시지만 오케스트라는 게 하고 있어요 네 저를 바라보고 우와 진짜 4450님 SSG 승리요정 K씨 올해는 시구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는 랜더스팬이에요? 네 SSG 랜더스팬입니다 10연승이에요 지금 아 네 사진 한 1패도 없어요 지금까지 개막하고 나서 아 네 저건 제가 그때 시구하러 갔을 때 모습인데 그때 이겼어요? 네 승리요정이 되었어요 승리요정이구나 네 나도 세 군데 구단에서 시구했는데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겼다 근데 지금 랜더스가 꼭 불러주세요 K 네 네 그렇습니다 은성씨는 얼마 전에 뮤지컬 대배우 이호강씨와 함께 입을 맞췄어요 네 입을 맞췄다고요? 네 호흡을 맞췄어요 호흡을 맞췄거죠 실제로 입을 맞췄건 아니고요 네 이 분 닮으신 분인지 저희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이창호씨라고요 아 네네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닮으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호강 선배님 만나서 노래했을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저한테 그리고 이호강씨가 어떤 가르침을 주던 거예요? 아 우선 딕션 그리고 중간에 노래를 대사화하는 그 중간에 그 두뇌를 겨루는 거야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두뇌를 겨루는 거야 이런 거를 음을 없애시고 그 중간에 이제 두뇌를 겨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아마 킬링포인트이지 않나 그 영상을 한 10번 이상 봤는데 그 부분에서 항상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보러 오셨나요 이분? 아니요 아직 안 보셨어요 아 지금 남의 공연을 봐줘야지 이제 오실 거예요 이호강씨가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좀 이창호씨를 통해서 연락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벌둥벌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제 뭐 막 공연이 시작됐는데 좀 이제 뭐 연습을 꽤 두 달 넘게 하잖아요 뮤지컬을 보면 또 막상 공연하면 못 만나지 않아요? 캐스팅일 때만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배우들이 같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뮤지컬은 좀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실에서는 거의 매일 연습이 훨씬 즐겁고 네 막상 무대 올라가면 연습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이제 장시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효광씨가 연기하는 L은 어땠는지 물어보네요 어 보셨어요? 근데 진짜 부럽다 형 나는 왜?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효광 선배님 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 이효광 선배님의 L 댓글 중에 너무 웃겼던 댓글이 뭐냐면 그 L이 원래 이제 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탐정이잖아요 추리력이 거의 100%라고 거의 봐야 되는데 응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으니 와 정말 추리가 다 틀릴 것 아 봤어요 추리 다 안 맞을 것 같다고 써놔가지고 음 그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 뭐 이렇게 상대를 긴장을 풀어놓고 허점을 노리는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 9386님 뭐야 김성철님 그의 우리는 지웅이 오 슬기로운 감방장을 법자 그 김성철님이에요 와 너무하잖아요 왜 다 잘해 한동안 드라마 연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뮤지컬 배우였던 걸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보러 오세요 무대에서는 L이 있으니까요 네 원래 그냥 배우는 뭐 다 섭렵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뮤지컬 하고 있으니까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사실 그냥 연기할 수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때마다 좋잖아요 뮤지컬 네 영화를 해도 좋고 드라마에 좋고 뮤지컬 해도 좋고 이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성철씨 스크린 안에 있는 모습 저는 아직 뮤지컬을 못 봐서 뮤지컬은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은성씨하고 성철씨가 2016년에 배우 이상희씨와 함께 탄산소년단이라는 공연을 했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그때 저희가 탄산 탄산 콘서트를 이제 하자 우리 셋이 콘서트를 하자 하다가 치킨집 깐부 깐부치킨에서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갑자기 형이 그랬나? 코카콜라 보면서 탄산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브랜드들이 아주 시구시원하게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탄산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필터링이 조금 부족해서 아니 괜찮아요 네 아무튼 탄산을 보면서 어? 야 탄산? 탄산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막 막 떠오르고 시작하여 데뷔했을 때예요 2016년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름을 따서 저희가 탄산소년단 해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좀 죄송스럽다 되게 그치? 재미는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 기회가 되면은 탄산소년단 말고 이제 탄산 뭐 청년단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이름은 이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 다르게 뭐 탄산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막 김빠진소년단 괜찮을 거 아니 빠졌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설탕이죠 많이 빠졌어요 탄산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지 네 네 다 빠져갖고 자 이예경씨 탄산소년단 다시 보고 싶어요 봤던 분들 꽤 있나보네 이미 많이 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느끼는 얘기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금방 가버렸다 네 맞아요 서홍성씨 너무 짧다 문자도 너무 짧다 이선호님께서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요 다 매진 4차 오픈이 언제일까요 공식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4차 오픈 언제입니까 네 저희 뮤지컬 데스노트의 4차 오픈은 4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뭐 열자마자 매진되겠죠 또 열자마자 매진되겠네요 부럽습니다 우주연언니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 이게 오후 2시에 오픈하면 우리 생방 시간이 하나 겹치는데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자 마지막 홍보 말씀도 해주시고 인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철씨부터 네 저희 4월 19일 다음 주 오픈하니까요 컬투쇼 들으시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데스노트에서 애를 하고 있는 김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청취자분들 앞에서 라디오 하는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네 너무 저도 행복했고 앞으로 또 데스노트에서 미사로 열심히 열연하고 있을 테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뮤지컬 데스노트 마트 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쨌든 뮤지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행복이기 때문에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방역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그 상태로 뮤지컬 데스노트 공연장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그 상태로 그 상태로 건강 유지 잘해서 네 세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노래는 그의 우리는 OST 비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awonda 인데요 대박 남자 어우 감사합니다 festival 진짜 빠지